안녕하세요 농사도사 최광렬입니다 오늘은 가지 육묘와 정식 준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를 재배하기 전에 먼저 가지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육 온도가 22도에서 30도 보통 우리가 재배하는 장면은 거의 그렇죠 25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보통 무조건에서 잘 자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일반적으로 종자를 사다 심을 경우에는 발화시킬 때 22도에서 30도 정도 육묘하는 온도도 같은 온도 그렇게 하면 되고 야간에 밤에는 보통 16도에서 20도 정도 이렇게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가지를 나중에 수확해서 저장할 때 상온에서 저장해도 되는데 냉장 저장 이런 건 알아야 됩니다만 여름 재배 같을 때는 12도에서 15도 이렇게 유지해 주는 게 좋고요 가지를 재배할 때 생리적인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면 가지가 보통 우리는 긴 거 이렇게 이런 형태 이렇게 보통 많이 보고 있는데 가지가 동그란 형태가 된 것도 있어요 동그란 거 이제 구형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계란 모양으로 약간 갤죽한 거 이런 게 있고 약간 뭉뚱한 형태 좀 길이가 짧은 이런 형태도 있고 보통 우리가 많이 재배하는 가지는 좀 긴 거죠 장가지라 그래가지고 좀 긴 거 그런 형태가 있고 이것도 이제 좀 길이가 더 긴 거 짧은 거 이런 게 이제 그렇게 나눌 수가 있죠 가지는 일반적으로 고온에 잘 자라는 작물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고온에 좀 잘 자라고 다른 일반 가짓과 작물 고추 뭐 도마도 이런 게 전문 가짓과 작물인데 이런 작물은 너무 습하면 재배가 잘 안 되는데 가지는 습한 토양을 좋아하는 이런 작물입니다 그래서 물 관리하실 때 좀 물을 좀 여유 있게 좀 이렇게 공급을 하셔도 된다 이런 게 특성이고요 뿌리가 깊게 이제 뻗기 때문에 밥 만들 때 좀 깊게 갈아서 뿌리가 깊게 잘 내리도록 이렇게 좀 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지가 보통 뭐 달릴 때 뭐 두 세 마디 간격으로 이렇게 쭉 달리는데 이거는 뭐 우리가 비배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영양 상태에 따라서 착가가 건너뛰는 경우도 이렇게 다 하기 때문에 좀 잘 조절해서 두 세 마디에 꼭 착가를 시켜서 많이 수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고요 연속 착가형 작물이라 그래 가지고 꽃이 피고 뭐 열매가 맺혀 가지고 이제 자라면서 수확하는 단계에서도 그 이후에 계속 다 위에는 또 꽃이 피고 또 비대가 되고 또 수확하고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이런 걸 연속 착가형 작물이기 때문에 비배 관리하는데 다른 작물보다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양 생장, 생식 생장 이렇게 단계가 딱 나눠지는 작물 같은 경우는 영양 생장 할 때는 일반적으로 질소 계통에 비료를 좀 더 주고 후기에 가서 뭐 생식 생장 가면은 우리가 인산이라든 가리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좀 조절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건 가지는 연속 착가형이죠 그냥 열매가 맺히고 크기가 커지고 수확이 동시에 쭉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비배 관리는 좀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지의 주요 병해충을 볼 것 같으면 우리가 풋마름병 청구병이라고 하죠 풋마름병 잿빛 곰팡이병 잎 곰팡이병 흰가루병 그다음에 이제 온실 가루이 담배 가루이 응애 총재 벌레 진댓몰 요런 종류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요것도 사전에 좀 잘 관찰하셔 가지고 적용약제를 예방 위주로 좀 살포하시는 게 좋습니다 발생이 많이 되고 나서 약 뿌리는 거보다는 예방 위주로 미리미리 좀 이렇게 밀도가 낮을 때 방제를 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병해충 방제 하실 때 우리가 작용 기작이 다른 농약을 선택해서 교대로 이렇게 살포를 하는 게 훨씬 방제 효과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가지에 이제 많이 발생하는 생리장애 같은 경우는 일소라든지 햇볕 타는 그런 거죠 마그네시물 결핍 고토 마그네시물 결핍도 많이 나오고 가지를 착각할 때 물론 뭐 호박벌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착각을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착각을 쓸 경우에 농도장애 이런 걸 많이 받을 수가 있고요 뭐 기흥가라든가 이게 많이 나올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영양이 좀 안 맞아서 곡과 휘는 가지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고 뭐 숟가락으로 돌가지 이런 것도 나올 수가 있고 표면에 광택이 이제 바짝 바짝 잘 나오는데 광택이 없는 이런 가지가 나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종류가 나올 수가 있죠 같이 재배를 하게 되면 우선 이제 모종을 키워야죠 그래도 좀 육미를 좀 볼 것 같으면은 육미를 할 때는 온도가 조금 높아요 28도에서 한 30도 정도 이렇게 유지를 해 주시고요 밤에는 18도에서 20도 정도 이렇게 유지를 해 주시는 게 좋은데 보통 우리가 육미를 할 때 육미를 할 때 육미를 공장에서 나오면 트레이에다 많이 하잖아요 근데 트레이가 포트셀 하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좋죠 좋은데 육미를 공장에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 면적이 넓어야 되고 이렇게 잘 안 되기 때문에 보통 뭐 그렇게 안 하는데 우리가 뭐 가장 적은 뭐 32 공 트레이로 하더라도 이게 크기가 한 6cm 6cm 이렇게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많이 쓰고 있는 게 뭐 72 공 더 적은 걸 하면 뭐 150 뭐 이렇게 많이 쓰는데 우리가 선택할 때 좀 트레이 이제 공수가 구멍수가 적은 거 이런 쪽으로 선택하시는 게 좋죠 마주 활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봤을 때 가지 품종 할 때는 보통 최소한 건 72 공 이하 트레이를 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대목은 조금 그것보다 좀 이게 커야죠 밑에가 이제 커야 되기 때문에 대목 재배할 때는 32 공 트레이 정도가 아니면 좋을 걸로 보입니다 상토는 일반적으로 뭐 요즘 시판 상토가 잘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것도 이제 그 뭐 단일 상토보다는 복합적으로 나오는 거 있죠 혼합 상토 이런 쪽으로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밑거름은 아주 기본적으로만 하죠 그리고 간주용 제품 좋은 게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것도 이제 하시면서 보완적으로 연면 시부터 상호 보완적으로 이렇게 하시면은 비배관리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병해충 관리도 잘 하셔가지고 모종에서 병해충이 감염돼서 본포장으로 나가면 문제가 크죠 그래서 모종에서 아예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하는 것이 가재 농사를 잘 짓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육묘중 온도 관리를 보시면은 파종했을 때부터 발화 시작 발화 중 봄녀반 구세매 사이에 정식할 때 이렇게 관리가 있으니까 요걸 표를 한번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보면 이제 일반적으로 기온만 관리를 하시는데 최근에는 지온도 관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중 가열 우리가 이제 보일러 노트시 하우스 땅 속에다가 엑셀 파이프를 묻어 가지고 이렇게 가온을 하는 경우도 있죠 야간은 주간보다는 온도를 좀 낮춰 가지고 야간을 왜 낮춰야 되냐면 에너지 비용도 있겠습니다 야간 온도가 높으면은 낮에 강압성에 있던 강압성 산물이 밤에 호흡으로 다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온도를 좀 낮아야 잎에서 만든 양분이 우리 전류 분배를 한다고 그러죠 가지, 꽃, 뿌리 이쪽으로 이제 이동이 돼야 가지가 커지기도 하고 꽃도 잘 피고 뿌리도 잘 내리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시기에 따라서 야간 온도도 좀 적정하게 야간 온도가 너무 낮으면은 또 장애를 받기 때문에 장애를 한번 받으면은 회복이 잘 안되죠 회복하는데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적정한 관리 온도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지를 재배하기 위해서 우측 밭을 만들어야죠 올해 이제 처음 가지 농사를 짓는 바깥에는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데 계속 지었던 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연작 장애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나올 수가 있죠 그럴 경우는 토양 소독을 좀 해 줄 필요가 있죠 태양열로 한다든지 아니면 뭐 농약을 사용해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로 이제 피해가 연작 장애 피해가 우리 거의 물론 뭐 해충 같은 경우도 피해가 많이 나겠습니다 거기가 병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참고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일황은 비교적 좀 높게 만드는 게 좋습니다 높게 만들어야 수확량이 가지가 생육이 좋아서 뿌리 발달도 좋아지고 잘 자라서 수확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보통 30cm 이상 좀 높게 일반적으로 높게 만들어지는 게 좋습니다 비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오염이 안 되게 이렇게 하셔야 되고 봄에 황사 많이 오잖아요 황사 오면 1조 시간이 짧을 때 햇볕 투과량이 낮기 때문에 생리장애도 많이 나올 수가 있죠 착가도 잘 안되고 개화에도 개화 수정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오염돼서 요즘 뭐 장수필름 아니면 PO필름 이렇게 해가지고 오래 쓰는 필름이 많이 나오는데 필름이 오염돼 가지고 강 투과율이 낮다든지 이렇게 하면 비닐이 이제 상태가 괜찮더라도 교체하는 것도 검토를 해보는 게 좋습니다 태양열 소독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한 여름에 주로 하죠 7월달에서 8월달에 이렇게 많이 하는데 보통 7월달에 시작해 가지고 거의 뭐 약 한 달 동안 20에서 30일 동안 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 볕집하고 석회질소를 이용해서 하는데 삼백평 기준으로 볕집 한 1톤에서 2톤 정도 이렇게 좀 썰어서 이렇게 집어넣고 석회질소도 한 100에서 200키로 이렇게 가지고 잘 갈아서 물을 적당하게 해서 딱 해 주시고 위에다 또 덮어야죠 표면을 이제 멀칭을 하죠 전체 넓은 비닐으로 덮어서 비닐 위에도 물을 약간 이렇게 잡아 주시고 완전히 이제 밀폐를 하우스를 밀폐를 시키면 온도가 무시하게 올라가죠 그리고 집이 분해되고 석회질소하고 뱃집을 이렇게 넣으면 분화가 되고 석회질소가 이제 분해되면서 시아나마이드태가 형성되면서 살균 살충 이런 효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한여름에 7월달에 시작해서 한 8월달까지 이렇게 하시면 거의 병이라든지 선충 뭐 이런 것도 거의 잡을 수가 있고 잡초가 종자까지도 거의 사멸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씩 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림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가지 육묘와 정식 준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데이우맨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데이우맨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